음악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게 된 대구 이곡초등학교 교사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모두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잔상현상입니다. 잔상이란 외부의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감각 경험이 지속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잔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양의 잔상입니다. 양의 잔상은 한 번 보여줬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보여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다가 잠시 눈을 감으면 그 화면이 잠시 눈앞에 아른거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양의 잔상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영화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란 1초당 보여지는 이미지의 수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6장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6장의 프레임으로 하나의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 잔상이 유지되는 시간은 약 16분의 1초로 초당 60프레임 이상의 속도로 지나가는 이미지는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30에서 60프레임의 속도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뇌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못 본 것일까요? 미국의 한 극장에서는 영화 상영 중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프레임 이상의 속도로 영화 중간중간에 광고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실험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실제로 영화 상영 도중 그러한 광고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광고 효과가 나타나 콜라와 팝콘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합니다. 서브리미널 효과는 십살이 인지하기 힘든 무의식적인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브리미널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에는 요즘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PPL이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빈센조라는 드라마에서도 중국 비빔밥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큰 이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오르는 음악 같은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서브리미널 효과에 의한 성적이 오르는 음악이라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의 잔상을 이용한 실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립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공책이나 교과서 끝에 연속되는 그림을 여러 장 그리고 빠르게 넘기면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스캐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스캐니메이션은 스캔, 애니메이션의 합성어로 여러 장의 그림을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합성하고 그에 맞춘 얇은 틈을 통해 관찰하면 움직이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많이 보신 그림이죠? 두 번째로는 양의 잔상과 반대되는 음의 잔상이 있습니다. 음의 잔상은 색이 반전되어 보여지는 잔상을 말합니다. 화면에 태극기가 있을 텐데요. 태극기의 중앙을 눈을 움직이지 않고 10초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옆에 흰 바탕으로 눈을 옮기면 태극기가 보일 겁니다. 태극기가 잘 보이나요? 그 이유는 바로 보색 잔상 때문입니다. 우리 눈은 두 가지의 시세포로 세상을 인식하는데 원추세포는 밝을 때, 간상세포는 어두울 때 우리의 시각을 담당합니다. 그 중 원추세포는 빨강, 초록, 파랑색에 민감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원추세포가 흥분하면 뇌는 그 색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색을 오래 보게 되면 원추세포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가령 빨간색을 오래 보면 빨간색을 담당하는 원추세포는 피로를 느끼게 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흰색 부문을 볼 때 빨간색 원추세포를 잠시 꺼두는 것입니다. 빨간 원추세포가 꺼지면 보색인 초록색 잔상이 남게 됩니다. 일상에서 이용되는 보색 잔상으로 의사들이 수술복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붉은색을 봐야 하는 의료진은 붉은 원추세포가 필요해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수술복은 보색인 푸른 계열로 입습니다. 또한 음의 잔상은 보색 관계에 놓인 두 색이 인접해 있을 때 그 중간 색상으로 보여지려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다음의 이미지에서 하얀색 새를 계속 응시해 보고 있으면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점차 새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정 시간 동일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응시하면 움직이는 잔상이 남는 운동 잔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눈의 비밀 잔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누어 준 키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식 hasn't been answered with me. 하나님의 비밀 잔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잔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현재의 비밀 잔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